어떤 유리수에서 마이너스 5, 아니 5분의 1을 덜해야 될 것을 잘못해서 빼던 이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왔지? 네. 불러, 식. 네모. 네모. 뺀 걸, 뺀 건 아니에요? 식스라고, 식. 문제풀기 위한 식. 마이너스, 빼기. 아, 5분의 1. 5분의 1은 마이너스 4분의 1. 그럼 네모는? 우변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그대로 있지? 네. 이 양식 해야 되지? 네. 불러. 플러스 5분의 1. 정분을 해야 되네? 네. 불러. 20분의 1. 1. 마이너스. 불러. 너희 눈치 보지 말고 빨라. 마이너스 1. 20분의 마이너스 1이야? 아, 마이너스 20분의 1. 분모에다가 5 곱해서 20 됐지? 네. 분자에다가 똑같이 5 곱해야 되지? 네. 그럼 얼마나? 마이너스 1. 예, 통분 시키라고 예, 계산하지 말고. 암산 쓰지 마. 어. 마이너스. 마이너스 5 나오고. 그럼 얘는? 20분의 4 나오고. 그럼 얼마야? 마이너스 20분의 1. 그럼 이제 뭐 해야 돼? 가로기 계산. 10불러. 제일은 안 해봐. 마이너스 20분의 1. 더하기 5분의 1. 통분 해야 되나? 네. 불러. 마이너스 20분의 1. 플러스 20분의 3. 그럼 얼마야? 20분의 3. 선생님. 응? 저 여기 뒤에 거 써야 돼. 그럼 풀고 있어. 힘 들었어? 네.